사이드 블로우를 제가 레슨을 할 때 우측에서 이렇게 본 상태에서 샷을 하죠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. 자 그럼 다시 사이드 블로우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 블로우 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봅니다 화면을 인식하지 마시고 딱 보면 여기에서 차 옆으로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 머리를 얼만큼 두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보면 지금 오른발 쪽에 공도 있지만 머리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봐요 그러면 제가 좀 과하게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보고 진짜 제가 연습할 때 이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칩니다 진짜 연습할 때 그러면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뭐 다 가운데로 그냥 꽂혀 들어오죠 옥스윙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제 머리에요 말도 안 되죠 완전 보면 머리가 이 정도에요 전 진짜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병옥 프로는 여기에서 공을 쳐다 볼 때 왼쪽 눈으로 봅니까 오른쪽 눈으로 봅니까 왼쪽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왼쪽 눈으로 봐야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 아니면 오른쪽 눈으로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레슨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눈을 떠나서 저 머리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 각도를 볼 때 여기에서 머리가 제가 몸이 기울어 있으면 척추와 경추가 같은 선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늘 척추와 경추가 같이 갔을 때 회전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드레스를 딱 했거든요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보통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요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똑바로 서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이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막 넘어질 것 같고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세상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이드는 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척추는 일로 기울어 있는데 목은 경추는 완전히 서 있죠 얼굴은 똑바로 서 있죠 이렇게 되니까 스윙이 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로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다 뒷땅이 나요 그러니까 왜 난 사이드 블로우만 하면 뒷땅이 납니까 라는 분들은 이 머리 모양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빨리 풀어가지고 뒷땅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스윙이 못 들어가죠 막히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열려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척추와 경추가 일자 형태 이렇게 기울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을 보는 형태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가급적이면 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척추와 이 경추가 연결만 돼 있으면 뭐 늘 그러네요 계속 답이 척추와 경추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네요 이렇게 봐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이렇게 보고…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